이제 취임 첫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새해에도 대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환경을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과 또 인플레이션 등 해결해야 될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자칫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CNN 방송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차고도 즉각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두 개의 잠재적 국가안보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초부터 외교적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NN 방송에 꼽은 두 개의 위기는 바로 우크라이나와 이란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 약 10만 명을 집결시키면서 그 침공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발동하겠다고 밝힌 미국이 과연 충돌을 막을 외교적 해법을 도출해낼지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로 붙인 러시아 대통령과 오늘 이뤄진 전화통화는 바로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2022년 내년 1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가 요구해온 우크라이나의 라토 가입금지 등 안전보장 조치에 관한 단판에 나서게 됩니다. 또 1월 12일에는 러시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13일 미국과 러시아와 유럽안보협력기구 간의 회담 또한 예정돼 있습니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포린 폴리시의 실은 게재를 통해 바이든이 2022년 외교정책에서 할 일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바이든과 나토 등이 직면한 도전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존하면서도 러시아의 위협에 항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이란 핵합의 보건회담의 귀추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괴했던 JCPOA 보건에 공을 들여왔지만 아직까지 협상 타결 소식은 없습니다. 제이크 설레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핵합의 보건을 위한 협상 데드라인을 수준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자 미국의 우방 이스라엘은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의처럼 이란 핵위협 고조로 지역정세가 불안해지면 중동에서 발을 빼겠다던 미국의 구상 역시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란 등 시급한 현안 대응에 골몰하더라도 또 최대 고민은 바로 중국인데요. 자 정치, 경제, 군사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인 장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도 내년에 동맹 우방을 규합해 대중국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장 미국이 주도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서부터 유럽과 에이시아 동맹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얼마 전에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최근 우선순위에서 나서졌다는 관측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북한의 핵 문제 역시 그 해결에 여전히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숙제가 걸려 있습니다.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안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서 민주주의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리더십과 또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니퍼 루빈 워싱턴 포스트 컬럼리스트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미국 내에서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제적 연대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은 수년 동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월트 교수도 또한 차기 대통령이 동전 뒤집기를 하듯이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의심이 있는 한 다른 나라들이 왜 미국의 정책에 맞게 조정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